나는 2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. 여러분들은 프로게이머를 만난 적이 있는가? 옛날엔 정말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내 점수가 떨어져서 만나기 힘들다. 그러던 중 하이큐로 끌려 올라온 곳에서 한 프로선수를 만났다. 그리고 그 판에는 히든 미션이 걸려있었다. 숨겨진 미션 승리시 X10 원컷 승리시 X10이요? 힐당 10원? 안녕하세요 미션금 드리러 다시 왔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 연자님 딜량일지 딜량일지 어찌 알겠습니까?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힐당 어 그러네 힐당이 아 이거 야 힐당 10원이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10힐 해도 10원이면 1000원인데 에이 사실 힐들 다 되는 힐러는 모이라거든요 아 어떡하지 아 일단 잡혔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승리시 1억이랑 히든 미션인데 승리시 뭔진 모르겠지만 곱하기 10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나를 할게요 야타가 나왔으니까 우리 팀 탱커는 창식 선수 벤쿠버 타이탄즈의 메인 탱커이다 젠 heavy-style 보통 정신로 스페어 아 너에크 스크래 아키 없는 거 맞지? 아 나 스크래 없는 거 맞지? 밀어라 제발 밀어라 아 저기 살아? 제발 밀어라 한쪽 HP 한쪽 HP 앙 이거 윈스턴 형님 그 저 저 free 힐링좀 주세요 오 같이 죽었다 우리 이거 살짝 줬다가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당겨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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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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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요 땡겨요 주방 가능? 오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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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기 멍기 주방 있어요? 아 크로스 빠졌다 트래 같은데 갑자기 난 내가 지키는 건 문제지 한전이 앞으로 탱커들이 랭커다 보니 맞춰가는 게 버겁다.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부탁드려보았다. 요거 자리 같은 거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? 프로는 실력도 인성도 프로다. 이 판에서 윈스턴이 죽어서 오는 걸 본 적이 없다.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반드시 돌아와서 아나의 공개 이지를 채워주었다. 탱커가 잘하면 편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다. 이거 윈스턴 살아있으면 가서 뽕 줄 수 있거든요. 살아요 저 살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아나 먹으러 다시 가면 되겠다. 주방 가노. 나루 주방 주방. 나루 주방. 랠리 팬. 살아와야 돼요? 네 살아요. 근데 올드거워 딜라인에 좌팍 나와드리고. 미쳐서 그루 남아 Sé게 사이의 사이의 대파로, 아나 스킬 한나도 없어요. 환종이 photographed sooner. 환종이요. 환종형, 환 Farm아uma 맞지. 하하하하. 하 Meinung. 제가 많이 아나. 제가 못И니. 이거봐 주방 돼요? 저 주웠어 주방 봐서 천천히 해도 될 때 괜찮고 저 왔어 주방 가자 주방 죽어요 진짜 잘한다 이때는 진짜 프로인지 몰랐다 그냥 잘한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었다 윈스턴이 죽지 않는다는게 너무나도 신기했다 공수기 에피 나이스 완전 가두리 당했네 민스 오케이 킬 뱀 빠졌다 하나 홀스 나이스 주방 nej 풀 스틱 나라는 킬 뽕이도 있어요 나두 킬 오른쪽 오른쪽 한쪽 2층에 어? 뭐야 나이스 GG 와 근데 진짜 잘한다 미스터 이게 버스지 반올림은 이제 할 수 있어요. 야 뭐야 미쳤다. 뭐야 아 지금 조금 더 나올거라. 조금만 집중해서 더 잘할거야. 정말 미치겠네.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다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. 2만일 넘을까봐 조바조바했다. 연장자까지 갔으면 2만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신님. 반올목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. 오늘 일단 다 벌었는데 먼저 퇴근해볼까요. 이 영광은 솔직히 윈스턴 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. 이야 미쳤다. 너무 잘하던데. 저분 리거 아니에요 짬인가. 아니 근데 되게 잘하시더라고.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. 우와 역시 점수 높은 분들은 브리핑부터가 다르네요. 아 감사합니다 연장님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먹고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프로 선수 만나서 버스도 타고. 어 아 맞네요. 창식님 맞네요. 벤쿠버 타이탄즈 소속이시네요. 제가 리그를 안 가서 잘 모르는데. 이야 이게 프로의 브리핑인가. 하 진짜. 오늘 개 탔다. 뭔 일이고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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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